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마지막 남은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여기 보면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6절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국자들이죠. 26절 후반부에 보면 당국자들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동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물론 제자들이 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느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문의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당국자들 중에서도 아마 그리스도의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아마 좀 그러한 두려움이 일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테고 또 그리고 또 다른 구속사적인 이유로 보게 된다면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왜냐하면 당국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무언가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뒤에 이어나오는 후반부에 보게 되면 7장에 또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 시켜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찾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적해서 무언가를 말하기가 이렇게 아마 자신감이 상당히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전의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러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니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7장 28절에 좀 읽었던 지금 28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느니는 참되시니 하는 걸로 봐서는 보내시니가 있다는 얘기시죠. 바로 보내시니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보내시니가 참되시다. 방금 우리가 또 나눈 거죠. 28절에 있는 보내시니가 참되시다는 것을 지금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보내시니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되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진실하시다. Truth. 보통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 여기에 쓰여있는 헬라우 언어는 그러한 의미의 참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번역을 참되다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쓰이고 있는 헬라우 Aletinos라고 하는 이 헬라우는 Truth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인가 영어로 말하면 Rea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존한다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Real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참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전으로 환상으로 환상이 아니라 환상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죠. 실존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지만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옳다 그르다 할 때 참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 Real하게 실존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Real하다고 하는 것은 보내시니가 참되시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좀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바로 이 의미가.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방금 읽은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28절 29절에도 나와있지만 나는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이를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신 이와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며 이렇게 사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우 원으로 보게 되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I am from him. 나는 그로부터 왔다예요. I am from him.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초래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즉 보내신 이로부터 났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가 나를 보내셨으며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범 5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범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적혀있는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 바로 누구에 관한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 그것과도 이제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나를 보내실 것을 이미 너희들에게 다 모세 때 이미 알려주셨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2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긍거리는 것이 바리세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여기서 더 많으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어서 들리는 소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실제 우리가 정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온다는 예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셔서 보여주신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셔야 될 구약에서 예언된 여러가지 어떤 싸인 표적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 넘치도록 그런 의미죠.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씨가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봉 앞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되죠. 왜냐하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믿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더 많으라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요한봉 2장 23절과 요한봉 4장 4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기적을 통해서 요한봉 2장 23절과 4장 45절입니다. 요한봉 2장 23절에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무리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지만 그럼 믿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한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보다 많겠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봉 4장 45절입니다. 보면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용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명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봉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다른 무리들이 이미 많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도 함부로 지금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표적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계속 표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냐면 그 표적이 더 많으려는 옆에서 좀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스 1장 22절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지금 요한사도도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전스 1장 2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스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에 반해서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장차 자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실실하게 믿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행하실 표적에 대해서 구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름발의를 걷게 한다든지 장님을 눈을 뜨게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거의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오라는 이러한 바울사도가 하시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을 통해서 아 이제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표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표적들이 일어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비슷하죠. 게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자꾸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어디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종말의 징조다라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아마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아마 세월이 흐르면서도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게시록에서 예언된 그러한 내용들과 비추어 보아서 연관지어서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미 구의학에서 예언된 그러한 표적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장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7장 3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구의학에서 예언된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실현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의학에서 수백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로서의 보여주셔야 될 표적이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요한 보금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보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구의학의 예언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무리가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표적을 많이 보여주셔서 충분히 보여주셔서 한 이런 순그레인 소리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즉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이제 지도자들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자 오늘 이 방금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25절부터 32절까지 나누었는데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본 것처럼 유대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성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 오셔서 보여준 표적만으로도 이미 국약에서 예언된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들을 수백 명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이시여 그리스도의 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또 우리가 지칭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질문하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다 믿습니다라고 답은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메시아의 심을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비추어 보게 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의 심을 구원자의 심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너희와 조금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때가 조금 있다가 지금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봉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요한봉 8장 21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7장 방금 저희가 나눈 33절과 34절과 동일한 내용이 바로 뒷장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봉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금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7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있다가 잡히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7장 32절에 유대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냈지만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언제가 될까요? 바로 그 내용이 요한봉 13장 1절에 나옵니다. 드디어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조금 있다가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조금 있다가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요한봉 13장 1절입니다. 조금 있다가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요한봉 13장 1절이에요. 요한봉 13장 1절에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때가 언제라고 하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이후에 요한봉 13장이 되게 되면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6월절까지는 약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까? 한 6개월쯤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6월절에는 명절이니까 또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가시겠죠. 바로 그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요한봉 13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5절과 36절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는 어떤 의미예요?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이죠 지금은.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른 헬라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35절 말씀해 보면 헬라인 중에 허터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할 때 이 헬라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헬라인은 누구일까요?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인들이에요? 아니죠.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표현을 잘 보세요.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라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인 중에 허터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허터져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유대인들, 디아스프라를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로마 여러 나라 지금 헬라 지역에 로마 지역에 여러 군데 허터져 살아가죠. 그들을 우리가 이제 디아스프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들을 가르칠 터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터져 사는 디아스프라를 유대인들이라 부르지를 않고 지금 예루살렘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헬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다른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으로 저 헬만 리드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디아스프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 중에 허터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마 유대인 디아스프라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그 현지에 있는 헬라인들도 이제 가르치게 되겠죠. 자 이제 7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는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다른 이 신로암으로부터 이 지금 행사 지금 절기가 어떤 시기가 어떤 언제예요?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에는 초막절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신로암에 가서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남쪽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으로부터 물을 성전으로 길러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로암으로부터 물을 길러오던 것에 비유해서 지금 매번 초막절 중에 끝에 있으니까 초막절 보면 이제 끝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7절에 보면. 그래서 초막절 끝날에도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제 초막절 내내 일주일 내내 계속 물을 길러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아마 물을 좀 더 많이 길러오는 것 같아요. 유대행 풍습에 의하면. 그래서 초막절 끝날고 큰 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일곱 번째 날로 보여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뭐 여덟 번째 날이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이 끝나고 여덟 번째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 끝나고 큰 날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마지막 실제 날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명절 기간 중에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전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계속 물을 길러다 나르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명절이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을 길러올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은 명절 중에 신로암으로부터 물을 길러왔지만 그와 같이 너희들이 옛 풍습을 따른 것 같이 이제는 그 물을 길러오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내게로 와서 마시다 옆에서 좀 적어 놓으세요.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오라라는 기르러 나에게 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산상수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절기에 이렇게 행사하는 행사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마시는 물 육적인 이런 피지컬한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모의 의에 줄이고 목마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의의를 찾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보내주신 이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의하기를 원하시는 그 참뜻을 그것이 바로 의이죠. 의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마시라고 하는 그 마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로함의 물처럼 물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38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을 마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을 마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학에 예언된 말씀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의학에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그 존재가 나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바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나와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초막절에 바로 신로함에 가서 물을 깃는 이런 유대인 풍습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 풍습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로함에 가서 물을 기러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민족이라고 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속히 오실 것을 자기네들 소망하면서 이 명절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로함에 가서 물을 기러서 기르다 먹는 그런 지금 유대인 전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아멘. 어디에서 물을 기른다고요? 구원의 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 이 행사는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셔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정함으로 그 책임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냈던 초막, 음막, 텐트죠 텐트. 그 텐트, 광야 생활할 때 사용했던 그 텐트를 치고서 자기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와서 그 텐트를 치고 하죠. 초막절에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그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에서 12장 3절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걸 표현하시냐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즉 메시아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우물과 같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가셔서 초막절에 물을 기르는 풍습이 있으니까 바로 이사야에서 12장 3절에서 예언하셨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할 때 그 우물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바로 성령을 마실 수 있다. 성령을 얻을 수 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이어지는 40절 내용입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손지자를 하며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4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의 답이 있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위세시로 또 다위시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사야서 12장 3절 또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미가서에서 막 이렇게 예언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명절이니까 이제 다 지방에서 올라왔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 내가 가지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출신인데 지금 분명히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42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출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정하는 부류가 있고 이제 모든 표적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표적이 너무 많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표적들이 다 이루어지고 넘쳐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생겨서 서로 이제 43절에 보게 되면 쟁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야 참 위에서 이제 지도자들 시키니까 가서 잡아야 되겠지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몸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방금 이제 42절에서 본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베들레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니게선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서 이제 메시아로 나오신다는 얘기인데 그 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집이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이 원래 부모의 고향이지만 마리아와 유셉의 고향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는 내용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논쟁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사는 표적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약에 능통한 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베들레헴 출신이 해야 되는데요. 자기네들은 알기는 분명히 집이 나사렛이거든요. 고향이. 그러다 보니까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작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믿었겠죠. 왜냐하면 표적을 봐도 확실하고 그리고 실제로 태어난 것도 나사렛이신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하여튼 베들레헴에 가셔서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춰보게 되면 아 구약에 예언된 출생지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보여주실 표적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것이 다 들어맞으니까 더욱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믿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오늘날처럼 무슨 인터넷이 발달된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몰랐겠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임신했는데 분명히 지나고 보니까 어디에 태어났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나사렛 집에서 태어난 줄 아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와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셔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제 12장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이르렀다고 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심판인과 동시에 또 무슨 심판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심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이미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사역을 장차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이중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종말론정 관점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일어나겠죠. 그 심판 때에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심판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이유는 지금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해하였을 때 받게 될 자신들의 이제 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스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에 해당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손을 대어서 잘못하게 된다면 뒷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예전 45절 46절 말씀입니다. 45절 46절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인가 하면 지금 유대인 주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마음으로는 잡아야 되겠는데 몸이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잡지 않고 그냥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묻습니다. 왜 빈손으로 그냥 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네들 듣기에도 메시아 같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좀 슬득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저 보면 그리고 이제 말씀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그 교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죠. 신학적 용어는 카리스마가. 그래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도저히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세인들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4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세인들이. 바리세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넘어갔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카리스마가 그 근위에 지금 눌린 것이죠. 48절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바리세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서는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 확신하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면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왜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도 어기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지금 잡아오라고 명령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 너희가 지금 율법을 모르느냐.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르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방금 이 바리세인들 대답한 이 바리세인들과는 다르게 그 바리세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죠. 바로 50절입니다. 7장 50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 바리세인이었죠. 자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을 예로 듭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이것은 무슨 의미에요?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행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한 건지 너희가 알기 전에 이렇게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죠. 다 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비추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너희가 정말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런 것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행하시는 표적들이에요. 하시는 말씀도 보니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도 막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막 행합니다. 안식일을 막 범합니다. 하나님이 범하듯이 자기도 범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와 유사한 것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예를 들어서 심판을 하잖아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신명기 19장 15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적용을 해서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19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무언가 잘못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다든지 무슨 거짓말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혹은 그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 와서 제사장에게 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폭력을 당했다. 이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만 듣고서 그 가해자를 붙들어와서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제로 그 폭행을 당한 당사자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목격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두 명 세 명 다른 정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율법을 적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긴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그래서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야.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되면 이런 벌을 받아 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실하게 정말 누가 보아도 그 법을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확증되었을 때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독을 맞았다거나 폭행을 당했다거나 피해자 당사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목격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3자가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확증짓는 그만큼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다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느낄 정도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분명히 다 들었는데 정말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확신하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야.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야. 질문하는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러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답합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유념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 당국자들과 바리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너희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 하면 어떡할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님은 어떡할래 왜 행하시는 표적을 봤거든요. 어떡할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에 대해서 부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행한 표적은 분명히 구의학에서 예언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지금 단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유로 듭니까. 갈릴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눈을 쉴 줄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출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의 나사렛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미가스에서 이야기하기를 베들레엠에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니고데메에게 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분명히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유대인 당국자들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엠에서 탄생한 것을 당신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기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출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부정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들도 다 보았거든요. 그 표적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로서 보여준 이 표적 정말 이 표적들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정말 확고하게 믿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아마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그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오 구원자시오 구약에서 여행해 주셨던 세상을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겠죠.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걱정근심 이런 것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빌리포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걱정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